이렇게 상큼하게? 언니 입은 거 너무 상상이 간다 그냥 쟤 여기 여기 귀여워? 얼굴 더 잘 보여 고양이가 미치겠네 이거 아잉! 귀여워! 귀여워! 2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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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입니다!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아니야 왜 귀여운데? 나는 얼른 밖에 있어야겠어 아니면 더 살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빈티지 샵도 진짜 뭐 많을 것 같지 않아? 들어가면 안 돼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들어가면은 오늘 쇼핑은 사정없이 털리게 돼 우와 우리 모자 살까? 알았어 이거 왜 이리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보고 와 둘이 보고 와 세상에 오! 하이! M 사이트 하나 네 하나에다가 어... 하는 분 많지 해 키워드야 어 가깝네 동돈 동돈 동끼 일본 여행은 동키호테인 걸로 일본 여행은 동키호테인 걸로 근데 너무 많이 걸었어 오늘 많이 걸은 건 아닌데 쇼핑하면 지쳐 원래 맞아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허리랑 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만약에 일본을 놀러 오게 된다면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유진이 괜찮아요? 네! 하하 미쳤어 마리오 하하 어딘 간 데가 낫나 했었지? 유진이 괜찮아요? 네 유진이 괜찮아요? 스 공 Skillshare 전孩 instrument es 모обы genes 맡아 Veterans